현시간에는 두 매듭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았죠? 여기서 D로 넣어주면 한번 넣었죠? 여기에서의 한번 매듭입니다. 두번 매듭은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 더 모아주면 두번 매듭이 되겠습니다. 훨씬 강도가 강해지겠죠? 한번 매듭은 풀려날 우려가 있겠죠? 지금 이 원인이 다시 쉽게 풀리는거에요. 한 번 더 묶어주면 풀림이 훨씬 줄어들겠죠? 두번 매듭이었습니다. 한번 더 감아주면 옥매듭을 해주면 완벽하겠죠? 그러면 걱정은 붙들어 매 이렇게 되겠죠?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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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